네, 오늘은 라마섬에 하이킹을 가는 날인데요. 아침에는 디스커버리 베이, 체리티 런, 레이스에 왔습니다. 여기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고 이따 라마섬에서 뵙겠습니다. 네, 눈 깜짝할 사이에 10km 레이스 다 마쳤고요. 이제 준비를 하고서 라마섬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네, 킵 러닝! 홍콩 갈래 콜라보레이션! 자, 오늘 둘리님, 오늘 우리 어디 가죠? 라마 아일랜드 가요. 네, 라마 아일랜드에 하이킹을 가게 됐습니다. 네, 이곳 4번 티어에서 페리를 타면 되시고요. 페리는 한 30분마다 있습니다. 그리고 페리 가격은 어른의 14불이라고 합니다. 옥토포스로 결제 가능하고요. 자, 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. 네, 센츄럴을 떠나가지고 한 25분 있으면은 라마섬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. 아, 오늘 날씨 정말 대박인 것 같죠? 날씨 짱! 날씨 짱! 날씨 짱! 몸이 좀 안 잤다는데 괜찮아, 이제? 네, 괜찮아요. 아, 술을 찍으러 왔어요. 네, 우리 홍콩 갈래팀 포도그래퍼, 둘리. 네. 여기 라마섬하고 청차오 아일랜드, 아 청차오 맞아요? 네, 청차오. 느낌이 어때요? 비슷해요? 여기 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청차오는 약간 좀 더 작은 느낌이라면 라마섬은 좀 더 큰 느낌인 것 같아요. 네, 저는 하이킹 시작도 않았는데 벌써 맥주가 마시고 싶네요. 아... 네, 배에서 딱 내렸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한 5분만 들어와도 이렇게 다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한가롭게 거리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. 네, 홍콩 섬에서 정말 14불만 주면은 이렇게 좋은 곳에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. 그래요. 25분 페리 진짜 그것도 그냥 유람선 같은 페리 타고 왔거든요, 저희? 근데 14불밖에 안 들고... 14불이면 얼마야? 2,000원? 2,000원 정도. 2,500원? 2,000원. 예. 저기, 그리고 완전 다른 세계랄까? 완전 다른 세계랄까? 진짜 여기가 홍콩이야 싶을 정도로... 네. 특히나 그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? 사진 찍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? 네, 홍콩에서는 완전 모르겠는? 못 찾는? 저는 홍콩 섬에 사는데 카올룬에 사진 찍으러 가는데 여기는 카올룬 보다 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여기 오면 여기가 그냥 홍콩이야 싶을 정도로... 그런... 정말 색다른 걸 즐기시고 싶으시면은 라마섬으로... 아, 나 그거 이장님 같아. 오세요! 이거. 여기 되게 좋은 게 앞으로는 그리고 왼편으로는 산의 자연을 좀 즐길 수 있으면서 오른쪽에는 바다가 탁 트여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 이제 시작한 지 한 시간 반 만에 거의 이제 끝에 도달했는데요. 둘리 이거 난이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? 상, 중, 하, 중, 하, 중, 하! 하! 남아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아주 차가운 날이 오늘 즐거운 하루 라마 아일랜드에서 보내고 이제 홍콩섬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레인보우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 이렇게 보이나 모르겠는데 공짜 패리티켓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